안녕하세요 찡놈만매 찡이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제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여기 어디냐? 양양군의 한 캠핑장에서 잡았는데요 나쁜 계곡인지 어떤 물고기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? 고고씽! 인통 안에 물고기가 들어있는데요 보이시나요? 이거 텐트가 비쳐와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움직이는 거 있을까요? 여기 불러볼게요 어? 어? 있죠 있죠 있죠! 뭔가 있잖아요 여기? 어딨냐? 여기 새끼 물고기도 있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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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? 이게 아빠가 말하길 은어 같다네요 여기가 일곱수라서 은어가 산대요 또 껍질 껍질도 다 잡았는데 어디갔지? 아 여깄다 여기 보면은 사이에 껍지가 쓸려있다네요 에이? 지금 비가와가지고 자 먹자 자 자 오오오 있어요 있어요 어디갔어 여기 돌 사이에 쓸나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어쨌든 이렇게 두 마리와 스키 7위와 10마리쯤은 잡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잡았느냐 보여드리도록 하죠 쥬기네 빨리 헬스 띠페 띠페 에이 띠페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